안녕하십니까. 언론소비자 주권행동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우희종입니다. 오늘... Hello everyone, I'm 우희종, an honorary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co-representative of media consumer sovereignty action. 오늘 외신 기자 여러분 앞에서 이런 기자회견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에 나이든 기성세대로서 부끄럽고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근 국내에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피스불당에 목숨을 잃을 직전까지 갔습니다만 정부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뉴욕타임즈는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정확한 정보 보도가 중대 사건의 본질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가해자의 실명과 나이, 직업 등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국내 경찰이 비공개 결정을 내린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사건 진상을 알고자 하는 많은 국민들은 관련 정보를 정작 외신을 통해서 알게 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경찰이 비공개 결정된 상황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1970년대 말 군사독재 시절의 언론은 철저히 군사정부와 여당의 대변지 역할에 충실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대학생들은 해외 시사잡지인 타임이나 뉴스릭을 구독했습니다만 배달된 잡지의 국내 소식 부분은 대부분 검은 유성펜으로 검게 지워져 있었고 그 후 점차 가위질로 완전히 돌연해 너덜너덜한 잡지가 배달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학생들은 정확하게 정보가 진정한 내용을 포함했고, 한국 외국인 등의 매각지인 타임이나 뉴스릭을 구독하여서 검은 유성펜으로 검은 유성펜으로 검은 유성펜으로 검은 유성펜으로 검은 유성펜을 적용한 것입니다. 흑색 유성 펜으로 지어진 부분은 당시 대학생들이 아세톤 등으로 희석하면 글자가 보여서 기사 내용을 확인했으나 결국 이를 눈치챈 군사정부 당국이 국내 상황을 알리는 기사를 통째로 잘라내었기 때문이었죠. 요즘 국내 언론 상황도 국민의 알 권리가 철저히 무시된 군사독재설과 그리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반세기 정도 언론 지형이 퇴행한 셈입니다. 지금과 같은 국내 언론 지형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검찰과 언론의 오랜 기간 유지 대원 밀월 관계에 기반합니다만 무엇보다 현재 국내 정치 상황이 정치 검찰에 의해 장악된 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검찰 출신이고 현 여당 대표나 언론 활동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이런 정치 검찰 권력에 민감한 국내 주류 언론은 공정 보도와 거리가 먼 권력 입맛에 맞는 보도는 물론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야당 지지자들과 진보 인사들을 여럿몰이 마녀사냥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도를 넘은 국내 언론의 이런 선택적 보도로 인해 국민들의 언론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으며 이는 영국 옥스포드 대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발간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에 따르면 한국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 가운데 최하위이며 전 세계 46개 대상 조사국 중에 43번째로서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검찰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의혹만으로 JTBC 본사를 비롯해 경향신문의 전현직 기자들의 집, 뉴스타파 본사와 기자집 등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을 자행했습니다. 또한 가짜뉴스를 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언론활동을 도와야 할 언론진흥재단이 오히려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언론에 제재를 하고 통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친여 인사들이 위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들에게 편파적 제재를 자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일가의 부정부패를 보도하면 보도 내용의 허위 유무와 상관없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즉시 해당 언론사에 경고를 하면서 다른 언론사들의 후속 보도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최근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불법 명품 수수사건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분께서 소상히 언급할 예정이기에 지금 정치 검찰 집단에 의한 대한민국 내의 언론 상황이 과거 박정희 군사 독재 시절과 다름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